2. 다음 중 존인 계획에서 존의 설정 시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사용재료 2. 한국의 전통 가구 중 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2층장이나 3층장은 보통 남성분간인 사랑방에서 사용되었다. 3. 선의 종류에 따른 조형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곡선은 위험, 긴장, 변화 등의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 4. 사무소 건축의 코어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독립코어형은 코어 프레임을 내진 구조로 할 수 있어 구조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다. 5. 다음 중 상업공간의 매장 내 진열장 배치를 계획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3. 고객의 동선 6. 단독주택에서 부엌의 합리적인 규모 결정 시 고려할 사항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3. 가족 구성원의 연령 7. 사무소 건축의 실단위 기획 중 개실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전면적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어 공간 절약상 유리하다. 8. 디자인 원리 중 통일에 관한 서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동적 통일은 균일한 대상물이 연속적으로 배치됨으로써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9. 다음 설명에 알맞은 블라인드의 종류는? 1. 롤 블라인드 10. 시스템 가구의 디자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용도를 단일화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11. 창의 기본적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장식 12. 다음 설명에 알맞은 형태의 지각심리는? 1. 근접성 13. 마르셀 브로이어가 디자인한 의자는? 2. 체스카 의자 14. 디자인 원리 중 조화를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2. 전체적인 구성 방법이 질적, 양적으로 모순 없이 질서를 이루는 것 15.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부엌의 일형은? 2. 독립형 부엌 16. 다음 중 실내 디자인을 평가하는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주관성 17. 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벽의 높이가 600mm 정도이면 공간을 시각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18. 상정건축에서 쇼윈도우, 출입구 및 홀의 입구 부분을 포함한 벽면적인 구성 요소와 아케이드, 광고판 쌓인 외부 장치를 포함한 입체적인 구성 요소의 총치를 의미하는 것은? 1. 파사드 19. 주택 거실의 가구 배치 방법 중 소파를 두 벽면에 연결시켜 배치하는 형식으로 시선이 마주치지 않아 안정감이 있는 것은? 3. 코너형 20. 호텔의 조명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객실에서 천장의 전체 조명은 직접 조명 방식으로 하고, 탁상 스탠드, 플로어 스탠드, 벽부 등과 같은 국부 조명을 사용한다. 22. 텔레비전의 모니터나 액정 모니터 등과 같이 R, G, B로 색을 표현하는 혼색 방법은? 3. 병치갑법, 혼색 22. 다음 배색에서 명도차가 가장 큰 배색은? 2. 노랑, 검정 23. 온도감이 높은 난색으로 식당에서 식욕을 도둑기에 적합한 것은? 4. 주황 24. 문스펜서의 색채 조화론에서 조화가 되는 색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통일조화 25. 다음 중 색료를 혼합하여 만들 수 없는 색은? 2. 노랑 26. 오스트발트 색채계에서 17G씨의 씨는 무엇을 뜻하는가? 4. 흑색량 27. 조명에 의하여 물체의 색을 결정하는 광원의 성질은? 3. 연색성 28. 먼셀 색입체의 종단면도에서 볼 수 없는 것은? 1. 색상안의 변화 29. JPEG 이미지 파이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JPEG 포맷은 256색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30. 다음 중 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연상과 상징 등과 함께 경험되는 심리적 현상과 관계가 없다 31. NCS 색채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4. 헤링의 사원색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32. 점진적인 변화를 주어 리듬감을 얻는 배색기법은? 2. 그라데이션 33. 비렌의 색과 형의 연결로 틀린 것은? 3. 파랑 오각형 34. 조명광이나 물체 색을 오랫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을 때 색의 지각이 약해져서 생기는 현상은? 2. 색수능 35. 흰색 바탕의 검은색 정방형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하면 격자의 교차 부분에서 검은색 점이 지각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색채 대비 현상은? 1. 명도 대비 36. 가산 혼합의 결과로 오른 것은? 3. 레드 플러스 그린은 옐로우 37. 아파트 건축물의 색채 기획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2. 주변에서 가장 부각될 수 있게 독특한 색채를 사용한다 38. 녹색 잔디 구장 위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유니폼 색은? 1. 자주 39. 비누 거품이나 전복 껍질 등에서 무지개 같은 색이 나타나는 것은 빛의 어떠한 현상에 의한 것인가? 3. 간섭현상 40. 색채의 시간성과 속도감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2. 장파장의 세금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41. 근육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부족한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른 것은? 4. 혈액 중에 젖산이 축적된다 42. 암수능이 되어 있는 눈에 가장 둔감한 색상은? 4. 보라색 43. 종이의 반사율이 75%이고, 인쇄된 글자의 반사율이 15%일 경우 대비는 몇 퍼센트인가? 3. 80 44. 촉각적 표시장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촉각적 암호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색상 암호화 45. 시각적 표시장치와 조종장치를 포함하는 패널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우선 순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 46. 생리적 활동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전멸 융합 주파수 47. 작업장의 온도가 높고 소음관리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졌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시각적 고려 48. 인간동학 연구에 사용되는 인간 기준의 척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기계체계의 성능 기준 49. 경고 표지판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의무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50. 한국인 인체 치수조사 사업에 있어 인체 측정의 부위별 기준점과 그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발끝점 색채 발가락의 끝 51. 소음이 인간의 작업 성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1. 복잡한 정신 작업은 소음에 의하여 작업 성능이 저하된다 52. 다음의 색 중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은? 3. 파란색 53. 일반적으로 의자의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의자 다리의 위치 54. 문자와 도형의 디자인에서 고려되어야 할 시각 특성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1. 감각성 55. 10dB의 음량 증가는 몇 배의 음압 증가와 같은가? 1. 10 56. 청각 표시장치가 시각 표시장치보다 더 적합한 경우는? 3. 정보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57. 시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기슈탈투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다양성의 법칙 58. 학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갱의 누적 학습 순서 모형에 따르면 자극 반응 관계를 이용한 교육이 개념 교육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59. 다음 착시 현상의 명칭은? 4. 에멜러라워의 착시 60. 신체반응의 척도와 척도의 판정을 위한 측정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골격활동의 척도 부정맥 62. 건축용 세라믹 재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석기소성 후 밝은 백색이 되며 강도가 크고 유약으로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다 62. 말구지름 20cm, 길이가 5.5m인 통나무가 5개 있다 이 통나무의 제적으로 오른 것은? 2. 1.1m3 63. 다음 중 유기질 단열재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규산 칼 심판 64. 건축재료의 요구성능 중 마감재료에서 필요성이 가장 적은 항목은? 2. 역학적 성능 65. 열가소성 수지 중 초강성이 높고 경량이며 내우성과 내약품성, 역학적 성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리 대용품으로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은? 3. 메타크릴 수지 66. 바탕과의 접착을 주목적으로 하며 바탕의 요철을 완화시키는 발음 공정에 해당되는 것은? 3. 초벌발음 67. 시멘트의 발열량을 저감시킬 목적으로 제조한 시멘트로 메스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되며 건조수축이 적고 화학저항성이 큰 것은? 1.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68. 채석을 골재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최대 결점은? 1. 시공연도 불량 69.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아스팔트의 동식물 유지나 광물성 분말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것이다. 70. 미장재료의 응결시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첨가하는 촉진제의 종류로 오른 것은? 4. 염화칼슘 71. 시멘트의 조성화암물 중 수화반응이 늦고 장기강도를 증진시키며 수화열 저감에 따른 건조수축 감소 및 28일 이후에 강도를 지배하는 것은? 2. ECAOCOE 72. 건조전 중량 5kg인 목재를 건조시켜 정건중량이 4kg이 되었다면 이 목재의 함수율은 몇 퍼센트인가? 3. 25% 73. 점토 제품의 품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점토 수성벽돌 표면에 은회색 그라우트는 소성이 불충분할 때 발생한다. 74. 목재의 역학적 성질에서 가력방향이 섬유와 평행할 경우 목재의 강도 중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4. 전단강도 75. 수장 및 장신용 금속제품으로 천장, 벽 등에 보드를 붙이고 그 이음새를 감추는데 사용하는 것은? 2. 조이너 76. 다음주 구조용 강제의 응력 도변형률 곡선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2. 비례한 개정 77. 유리블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음향투과 손실은 보통 판유리보다 작다. 78. 석회암이 변성된 것으로 강도가 높고 색채와 별이 아름다우나 통화하기 쉬움으로 주로 내장제로 사용되는 것은? 4. 대리석 79. 엘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엘크 제품은 오토클레이브 양생을 하기 때문에 작은 비중에 비해 비교적 압축강도가 높아 기둥, 5등의 구조재료로 주로 사용된다. 80. 다음 미장재료 중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화학변화를 일으켜 경화하는 것은? 1. 소석태 81. 조선시대의 목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못이나 접착제에 의한 결구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82. 블록의 빈속에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한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블록 구조는? 1. 보강 블록조 83. 건축물 지하층에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의 최소 기준은? 3. 천엠이 이상 84. 건축물의 피난시설 설치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3. 연면적이 3천엠이인 창고시설 85.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00엠이 공연장의 경우에는 80엠이 이상인 층이 있는 것 86.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이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구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벽돌조로서 두께가 15cm 이상인 것 87. 건축법 시행령에서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1.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88. 건축물에 설치하여 배수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우수관과 오수관은 하나로 연결하여 배관할 것 89. 방화벽으로 구획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최소 연면적 기준은? 3. 천엠이 이상 9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조적식 구조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조적식 구조인 건축물 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3m를 넘을 수 없다 91. 소방용품 중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발신기 92. 30층 호텔을 건축하는 경우에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25,000m이다 16인승 승용승강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 몇 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1. 6대 93. 다음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1. 비상콘센트 설비 94. 다음 중 조립식 구조의 특성이 아닌 것은? 3. 각 부품과의 접합부가 일체화되어 응력상 유리하다 95. 선괴에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옥력의 높이가 4m 이상일 경우에만 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한다 96. 가니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오른 것은? 2. 100m이 이상 97. 중세의 건축양식이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4. 초기 기독교양식 비잔틴양식 고딕양식 리네상스양식 9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하는 방열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99. 다음 중 방화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석호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써 그 두께의 합계가 2cm인 것 100. 목재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 부재가 직각 또는 경사지어 맞추어지는 자리 또는 그 맞추는 방법을 이음이라 한다 101. 조명 설계를 위해 실지수를 계산하고자 한다 실외폭 10m, 안길이 5m, 작업면에서 광원까지의 높이가 2m라면 실지수는 얼마인가? 3. 1.67 102. 다음 중결로 발생해 직접적인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실내측 표면 온도 상승 103. 다음 설명에 알맞은 환기방식은? 4. 제3종 환기 104. 공기조화방식 중 이중덕트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수방식의 특성이 있다 105. 판진동 흡음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막진동하기 쉬운 얇은 것일수록 흡음률이 작다 106. 다중이용시설로서 지하역사에 요구되는 이산화탄소의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은? 4. 1000ppm 이하 107. 주관적 온열 요소 중 차기 상태의 단위는? 3. 시에로 108. 온수난방 배관에서 리버스리턴 방식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4. 온수의 유량 분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105. 급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고가수조방식은 수도 본관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급수압력의 변화가 심하다 110. 겨울철 벽체를 통해 실내에서 실외로 빠져나가는 관리열부하를 계산할 때 필요하지 않은 요소는? 2. 실내 습도 112. 간접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그림자가 거의 형성되지 않으며 국부조명에 적합하다 112. 콘서트홀의 실내음향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관객석에서 직접음 초기 반사음을 차단하여야 한다 113. 전기설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은? 4. 과절 뉴 차단기 114. 다음 중 실내의 조명 설계 순서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2. 소요조도 결정 115. 다음 중 차폐 개수가 가장 큰 유리의 종류는? 안의 수치는 유리의 두께임 1. 보통 유리 116. 급탕량의 산정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저탕조의 용량으로부터 산정하는 방법 117. 다음 설명에 알맞은 음과 관련된 현상은? 4. 굴절 118. 다음 중 배수 트랩의 봉수 파크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수격 작용 119. 다음 중 평균 연쇄 평가수가 가장 낮은 광원은? 3. 고압 나트리온 램프 120. 환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육실환기는 기계환기를 원칙으로 하며 자연환기로 하지 않는다.